AI 하드웨어의 판도가 근반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AI 모델 개발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했던 연산, 컴퓨테이션의 시대가 저물고 메모리 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AI의 무게중심이 모델을 한 번 만드는 학습에서 이제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추론, 인퍼런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설계 철학부터 투자 지용도까지 지금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에는 메모리 병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AI가 다음 단어 딱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그러니까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매번 통째로 읽어와야 하는 극심한 비효율 때문에 이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AI와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AI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현재 최첨단 메모리인 HBM의 용량마저 물리적으로 완전히 포화 상태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명의 사용자와의 긴 대화만으로도 기가바이트급의 KB 캐시라고 하거든요. 이 메모리 값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HBM이 용량 장벽에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병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층형 메모리와 지능형 오프로딩이라는 해법이 등장합니다. 계층형 메모리, 오프로딩. 모든 데이터를 가장 비싸고 빠른 HBM에만 둘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특히 최신 AI 모델들은 MOE, Mixed of Experts라고 하는 전문가 혼합구조를 채택해서 실제로는 전체 파라미터의 일부 파라미터만 활성화시키거든요. 전체 모델 크기가 있으면 그 모델의 일부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뜨거운 핫 데이터만 HBM에 두고 좀 덜 시급하다 싶으면 따뜻한 데이터는 DRAM에다 쓰고 그리고 거의 잘 안 쓸 것 같은 차가운 그러니까 콜드 데이터는 SSD에 내려놓는 즉 역할을 효율적으로 딱딱딱 분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부리는 마법이 역시나 필수적이 되겠는데요. 바로 IO 연산 겹침 기술입니다. GPU가 현재 데이터를 계산하는 동안 시스템은 다음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위 메모리에서 상위 메모리로 미리 가져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SSD의 필연적인 느린 속도를 효과적으로 숨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요.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Fair Water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식축구장 5개의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스토리지 건물을 따로 옆에다가 별도로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요. 단순한 데이터 창고가 아니라 수십만 GPU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AI 연산의 핵심 이론으로서 작동하는 거대한 메모리 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의 위상이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 CPX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이 변화의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비싼 HBM 대신에 비용 효율적인 GDDR7을 탑재한 전용 GPU로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화웨이마저 완전히 같은 방향의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I가 촉발한 메모리 패러다임 전환의 아주 초기 국면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투자의 지형도 역시 극적으로 재편이 되겠죠. 가장 극적인 재평가는 랜드와 디램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 콜드 데이터 창고 취급을 받던 랜드는 AI 연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액티브한 스토리지로 격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장 용량이 더 팔리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메모리 반도체의 입지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HBM과 랜드는요. 대체제가 아닌 서로의 수요를 견인하는 강력한 보완제의 관계임이 이번에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HBM의 그늘에 조금 가려져 있던 일반 디램 역시 CXL이라고 불리는 기술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전체로 그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드웨어 혁신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내 소프트웨어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이나모처럼 하드웨어의 한계를 숨기는 청교한 소프트웨어 스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깊고 넓은 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향후 펼쳐질 메모리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과실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변화의 본질은 진관의 진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